바운스 기본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리신 후에 옆에서 보셨을 때 어깨와 엉덩이를 안쪽으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는데 대신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중심은 가운데에서 동시에 허리도 둥글게 마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힘을 빼시면 이렇게 모든 동작을 하신 후에 이걸 반대로 하시면 바로 업 앵글이 나오거든요. 목을 빼면서 어깨와 엉덩이 여시고 허리도 반대로 펴신 후에 무릎 올리시면 업 앵글이 됩니다. 카운트에 맞춰서 원에임마다 속도를 높여서 진행해볼 건데요. 처음엔 4박자씩 업다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2박자씩, 그 다음엔 1박자씩, 그 다음엔 엠박으로 나눠서 정박에 다운하는 걸로 정리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듬을 바꿔서 업으로 연습해 볼게요. 대신에 앵글은 같지만 시작을 N 박자에 들어가야 정박에 맞추실 수 있어요. 처음에 다운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N1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7, 8, and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운으로 한 번씩 다시 연습해 볼 건데 이번엔 발을 모으고 해볼게요. 이렇게 발은 너무 좁지 않게 적당히 이렇게 벌리시고 무릎이 너무 아웃되지 않게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운부터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발 오픈하고 하는 다운으로 한 다운업이랑 모으고 한 다운업 합쳐서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발을 벌린 상태에서 1, 8, 다운한 후에 발을 모으면서 바로 이어서 다운 한 번 더 1, 8 진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듬 바꿔서 다시 오픈하는데 up으로 리듬 체인지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팔 모으고 up 한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